신갈분기점에서 우회전하면 인천, 좌회전하면 강릉쪽으로 가는, 원주쪽으로 가는 분기점입니다. 신갈분기점에서 우회전하면 강릉쪽으로 가는 분기점에서 우회전하면 강릉쪽으로 가는 분기점에서 우회전하면 강릉쪽으로 가는 분기점입니다. 신갈분기점에서 우회전하면 강릉쪽으로 가는 분기점에서 우회전하면 강릉쪽으로 가는 분기에 가는 분기점입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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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 톨게이트입니다 아까 신가르분기쯤에서 용인 톨게이트까지 달려 봤습니다 세운중 intrinsic 네, 먼저 시켜드렸습니다.